이 지역의 언어가 일단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모두 없어지게 되었고요. 여기 있는 멕시코부터요. 쭉 이만큼의 상당히 많은 나라가 전부 무슨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까? 에스파냐어를 쓰게 되었죠. 에스파냐어 여기 있는 에스파냐어를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브라질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이아나 수리남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데도 있고 독립한 데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 결국 이 두 나라의 차지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그래서 워낙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다 보니까 에스파냐어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제사회에서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구조입니다. 자, 맨 안쪽에 보니까요. 도시의 중심 업무지구.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배우신 적이 있죠?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 뭐 성숙지대, 고급 주택지대, 엘리티지대 뭐 어쩌고 저쩌고 쭉쭉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다소 정돈된 형태의 도시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건요. 결국은 이런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커다란 도시가 나타났다면요. 굉장히 무질서하고 불규칙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막 커 나가다 보니까요. 서울의 지도를 이렇게 커다랗게 놓고 보면요. 도로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삐죽삐죽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반듯반듯하고 구획이 딱딱 나눠져 있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모두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다양한 문화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양한 문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춤하고 음악 몇 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인 건데요. 들어보기엔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선 자, 살사라는 음악이 살사라는 뭐 이건 춤도 있고 음악도 있죠. 자, 이 살사라는 건 뭐냐. 자, 쿠바하고 푸에르토리코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 흑인들하고 그 다음 라틴족들이 뭔가 이렇게 섞여서 어떠한 춤이나 음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뉴욕에서 꽃피우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쿠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이것도 역시 다 카리브에 있는 서인도 제도의 섬나라들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자, 이런 데랑 그 다음에 뉴욕, 미국의 문화가 결국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 나라들의 배경으로 한 흑인 음악 그리고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재즈 음악 이런 것들 다 뒤섞이게 돼서 이런 음악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하면 땅고가 되는 겁니다. 땅고 자, 이 탱고는요. 아르헨티나의 음악 그리고 춤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살펴보니까요. 자, 유럽의 약간 춤같은 음악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민속음악이 같이 뒤섞여서 나오게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유럽의 음악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런 민속음악이 뒤섞여서 나오게 된 춤과 또 음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브라질에는요. 삼바가 있죠, 삼바. 자, 삼바 역시 브라질에 살아가던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민속음악과 춤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또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음악적인 부분으로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즈가 있어요. 재즈 자, 이 재즈는 뭐냐? 미국의 뉴 올리언스가 재즈의 본고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백인들의 음악과 또 흑인들의 음악이 섞여서 나오게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백인 음악, 그 다음에 흑인 음악. 자, 이렇게 섞여서 재즈라는 장르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악이요. 블루스입니다, 블루스. 우리 뭐 R&B, 즉 리듬 앤 블루스 이걸로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그 참 현란한 꺾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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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그게 다 원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메리카의 노예로 끌려와서 굉장히 고된 노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브루지즘과 절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블루스도 결국은 흑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다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이런 음악들이 다 만들어지고 또 춤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뻗어져 나가 있는 춤과 음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메리카의 다양한 문화들 역시나 넘어온 사람들이 함께 만든 그런 문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